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 형사 김종우 입니다 네 2021년 소방 형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한국사는 괜찮았죠 여러분 괜찮았을 겁니다 어 저한테 카툭 많이 봤어요 뭐 5분 컷 7분 컷 100점 이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0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 문제가 쉬워서 100점 많은 거 일수도 있지만 실수로 틀린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무난하게 출제돼서 90에서 95점 정도 나와야 것 같습니다 80까지 내려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85까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과목 법규라든지 소망 개론 좀 잘 봤으면 모르겠는데 어 그게 좀 딴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앞에 구 자가 조금 떠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100점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한두 개 정도 90점까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90점까지 가능해요 어 85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근데 다른 과목이 좀 망했다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지노는 아마 85점이 아닐까 어 3개 정도 틀렸는데 다른 과목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 85 이하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은 85점이 마지노선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이번에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그냐면 2020년 소방이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제 국가지로 바뀌면서 아 소방도 좀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구나 왜그러면 이제 어 소방을 지원하는 자원들이 점점 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하이클래스가 된다고 할까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직화 되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져서 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지문 양만 봐도 많이 늘었고 지문 수준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2020년 문제 보니까 아 이제 이제 국가지의 지방직 수준 가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 이번 문제 보니까 2019년 수준으로 그냥 또 난이도가 혹 그쵸 혹 대신에 다른 과목에서 난이도가 좀 어 잡았겠죠 한국사는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90에서 95 정도 그래도 보시면 이번에는 선사 여러 나라 성장 뭐 고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게 어 이제 근현대사 8 문제로 이제 거의 고정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9문제 그 전에 뭐 10문제 나오긴 했는데 이제 국가지 지방직 처럼 12대 8로 이제 고정되는 같습니다 12대 8로 고정되는 같아요 이제부터 공부할 때 한 12대 8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현대사가 8문제 나왔어요 8문제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요 2개의 어이 2개 빼고는 뭐 거의 어이 2개도 수없이 다 얘기한 거 같긴 한데 어 수령 7사 문제 요게 쪼꼼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틀리신 분도 수령 7사 틀렸다 그럼 괜찮아요 수령 7사 정도 틀렸으면 괜찮습니다 어 그 다음 3일 9국 선원 문제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 감기 팁 있긴 한데 어 요 2개 정도가 난이도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틀릴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틀릴 게 없어 가지고 틀렸으면 실수야 100% 100%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나머지 이거 틀렸으면 이 2개 다 틀렸다 해도 90 음 근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2개 다 틀려도 그런데 이거 2개 틀리고 또 실수로 1개 더 틀렸다 1 정도까지 괜찮은데 뭐 2개 좀 더 틀렸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 지죠 힘들어 집니다 어 요 2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무난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네요 기출문제 다 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출문제 다 나왔지 여러분 수령 7사 이것도 기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7급 그 문제 있었잖아요 경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7급 경찰 문제 안 풀지 마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다고 해도 좀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풀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토가 소방애들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100점 막자 어렵게 공부하고 100점 막자 그렇다고 제가 너무 어렵게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200강 그렇게 강의 합니까 쉽게 쉽게 제가 어 알려준 수준 정도만 하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암기할 거 암기하고 솔직히 이번에 내꺼 암기 팀만 암기해도 90 나와요 제가 암기 팀만 암기해도 90 나옵니다 이번에 적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뭐 말하기도 싫어요 적중하면 뭐해 뜨지도 않는데 적중은 많이 해도 뭐 뜨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제 암기 팁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오늘 카톡도 많이 봤고 좀 오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시험을 저 덕분에 많이 많이 잘 봤다는 분이 많아 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제 수업 듣고 성적이 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뭐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어 더욱 더 노력해서 고득점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어 백전 가능해요 우리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백전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1번부터 우리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부터 1번 뭐 너무 쉽죠 가 혼인하는 풍수는 여자 나이가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친정에 돌아가면 된다 여자 친정에 돈을 요구하는데 오 매매온 이네 10살 되기 전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길러가지고 20살 되면 여자 집에 가서 쇼부 쳐가지고 아 일본어인가요 어 협상해서 이거 어떻게 아냐 돈 주고 데리고 온다 옥죄 민면이 제대야 옥죄 민면이 이제 암기 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암기 팁 적중 돼버리잖아 민골 민면이 제 나오면 바로 골창지 나와야죠 그쵸 골창지 찾아보자구요 오마이 갓 스텔 가메이자 뼈만 골창지에 탑 4번 나와 버리자 하오 하오지 뭐 그쵸 어 동맹 고동 고구려 소 말 돼지 개 사출도 부여 당군 과마 반어피 당과 반 당과 반 동예 이거만 옥죄 답은 4번 이거 틀리면 답 없어요 여러분 이거 틀리면 답 없습니다 알 수 있겠죠 이거 그냥 맞춰야 되요 그 다음 2번 네 2번 이거 그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만 년 전 1만 년 전 bc 8천 년 우리나라 매시에 일어났다 7시 8시 70만 년 전 bc 8천 년 겸 음 1만 년 전이다 신석기지 뭐 놓쳤다고 괜찮아요 놓쳐도 핵심 단어 여기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조 pb 수 조 수수 p 농경 시작했대 끝났잖아 여러분 농경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간석기 만들었네 신 석기 그쵸 선사실에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 도구 그리고 유적지 도구하고 유적지 잘 보라고 했죠 신석기 도구 가락바퀴 간석기 유적지 서부제 양양 수가리 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서부제 양양 수가리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 여기에서는 어 그렇죠 도구가 나왔네 도구가 그럼 도구가 나왔으니까 답은 딱 몇 번 나옵니까 가락바퀴 나오자 아까 가락바퀴라고 했잖아요 그쵸 가락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하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돼 동그란거 해 가지고 뭐야 동을 잡아가 털 놓고 손을 비벼 니트 만든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음 계절제 주관하는 청군 사만 읍군삼노 옥조동에 비파형 동검 이건 청동기 아닙니까 지금 신석기 물어보는데 그 다음 몇 번 답은 2번 무난해 무난해 그쵸 여기까지 제가 볼 땐 여러분 한 어 20초 걸렸을 것 같아 10초 10초 그쵸 20초 걸렸을 것 같아요 어 쉽게 풀 수 있네요 아 이거 너무 빨리 해설강이 끝날 것 같으면 들기란 예감이 드네요 근데 해설강이 이렇게 빨리 한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니 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만드니 라고 아 진짜 그냥 그냥 그 보고하면 금방 하는데 이거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만들고 해가 또 여기 와서 또 만들고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 업적으로 오른 거 여기 핵심 단어 볼게요 여러분 흥돌 나오잖아 김흥돌 아닌데 볼게 뭐 있어 그냥 녹음 없앴 때 뭐 여러분 김흥돌하고 녹음 없앴다 그럼 누굽니까 이거 신문항 이잖아요 신문항 뭐 이럴 것도 없어 신문항이야 이거 수업시간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삼백제 거기서 냈네 어 김흥돌 녹읍 음 저감규 팁 만국돌 9개 하나 더 기역 니은 지읏 니은 기역 니은 신문항 어 신문항 만국돌 9개 만 만파십적 국화 김흥돌의 난 구조석역 구수당 10정 김흥돌 나오니까 이거 만국돌 9개 신문항 딱 하면 되죠 이거 이거 동영에도 내고 여러분 그리고 삼백제 도 내고 제크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거 제크 유튜브만 봐도 이 문제 풉니다 어 만국돌 9개니까 당연히 국학 나와야죠 여러분 국화 만국돌 아까 보세요 여러분 만국돌 그쵸 김흥돌 아니니까 만국돌 어 국화 야 하오다 우리 한번 하오 한번 할까요 하오 그래서 하오파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3국 통일을 이룩했다 여러분 이거 문무왕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 왕만 제대로 하도 푼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왕 칭호 지증왕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좋습니다 이제 4번 가자 4번 밑줄 친 와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진짜 얘기했는데 5만명 나오면 그냥 종발성 5만명 나오면 볼 것도 없다고 그쵸 5만명 나오면 짝 읽어보면 다 이긴 하지만 그냥 5만명 나오면 내가 그냥 누구로 찍으라 했습니까 광개토대왕 으로 찍으라고 했죠 광개토대왕 제가 수업시간에 눈을 얘기했어요 이거 300점 동영에 냈습니다 수업 들어본 사람 알거에요 외인 쳐들어왔고 그냥 기만 5만명 해가지고 어 내부랑 도와줬다 누구 광개토대왕이다 광개토대왕 암기팁 기병 5만명 제꺼 사료 팁이고 그 다음 영신 후 영락 연호 사용하고 신라 구원하고 후영 격퇴했다 제꺼 암기팁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란 연호 독자적 연호 사용했다 답 4번 나와버리죠 그쵸 음 수업 충실히 들었던 분이면 틀릴 수가 없어요 태학을 설립했다 소수림 대가야 정복했다 그쵸 진흥 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왕 그 다음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성왕 백제선왕 그럼 답 몇 번 밖에 안 돼 답 4번 밖에 안 돼 하오 하오 좋아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가해 들어갈 기관은 이것도 나 있자 이거 진료부 자나 병원이잖아 진료부 자나 병원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의창 창고 자나 창고 병원이 아니고 춘대 춘압 봄에 빌려져 가을에 갚게 하는 이거는 상편 항상 평평하게 하는 창고 물가 조절 기관 응원 병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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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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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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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동소대 비원 하오다 와 나 진짜 근데 이해가 안가 왜 안될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 어 아 비용과 너무 이래서 비용과 아 성적은 나오죠 성적은 나옵니다 아 좋아요 그럼 6번 갈게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거 강감찬이 산골짜기 안에 병사를 숨기고 큰 줄로 새가죽을 꾸어 성독적 큰 개천을 막아서 기다리다 저기를 자 물줄기를 터들 크게 겪었다 거란 3차 융관 융관 별무반 융관 별무반 숙종 때 왕 봐야죠 여러분 수소화 같은거 왕나 거란 3차 현종 때잖아 현종하고 숙종 사이에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죠 어 그럼 이거 봐봐요 거여 몽 홍해잖아요 그 봐 여기 거란이 3번 쳐들어 그 다음 여진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거란 침입한 다음 제가 얘기하고 에 뭐라고 했어요 현종이 보수화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보수화 되는 증거가 성을 쌓는다고 했죠 나성하고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암기 tv 떡을 정말 좋아해 덕종에서 정종 어 현종 다음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건 당연히 천리장성이 그렇죠 현종 때 거란 침입 이후에 보수화 된다 그래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는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설치한다 여러분 이거는 윤관 나 다음이죠 나 다음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니까 가 이전 권문세족은 이건 원간 석기 때 아닙니까 말도 안되죠 답은 몇 번 3번 아 이거 틀리면 안됩니다 이런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런거 틀렸다 완전 100% 실수지 아 실수가 아냐 이거는 모른거지 어 이건 안돼 안돼 그 다음 이제 7번 가져 7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석영 임원역에 아 끝났네 임원역 석영 나오잖아 석영 궁궐 세우고 수도 온 길에 금에 공무를 수술한 복회를 묘청 아닙니까 묘청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 대위 청계 그쵸 청경친이군 이게 청기에 갖고 내가 연호해 가지고 내가 천수는 왕건이고 청계는 묘청 이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천통 천수 천개 해가지고 제가 구분하라고 했어 했어 했어요 그쵸 어 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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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묘청이면 인종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인종이면 암기 팁이 뭡니까 인종 암기 팁 제꺼 필기노트 18강 45페이지 나오는 인종 암기 팁 이모부가 사기친다 이자겸의 남 묘청 김부식 삼국사기 그쵸 이자겸의 남 묘청 서영천도 운동 김부식이 진압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 제꺼 암기 팁이잖아 이모부가 사기친다 이거 내꺼 암기 팁 중에 상당히 좋은 암기 팁 아닙니까 이모부 사기친다 그럼 딱 보니까 이모부 사기친다고 김부식 바로 나오네 묘니까 봐봐요 묘 다음에 김부식 진압 나와야지 문제가 뭐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묘청 이거 누가 김부식 진압 했잖아요 이자겸은 전에 있어야지 묘청 전에 그러니까 틀리고 정중부 이의방 무신정권 보현의 정변 의종 때 무신정권은 명종 때 그 다음에 최후 고종 때 아닙니까 무신정변 한참 나중에 최시정권 때잖아 안되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하오 하오 좋아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네 문제가 쉬우니까 그다음 8번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 정책 해당되는 것 태조가 죽은두 기반이 약했던 해종을 왕이 오르자 외척 세력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왕권 안정은 광종이 직위한 이유 이루어졌다 광종은 26년 동안 어 왕에 있으면서 여러 정책 했다 광종 여러 정책 뭐 있어요 내가 노래 불렀잖아 광종은 왕권 강화 위에 태어난 사람 무조건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책이지 왕권 강화 책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제가 아 이건 맞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이거 틀렸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미안하다고 어 인강비 낸 거 미안하다고 이건 전화해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광종 요새 잘 나온다고 어 요새 전직렬에서 광종 잘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광종은 제가 이렇게 함께 하라고 했죠 제가 필로 16강 39페이지 인데 재인군으로 해도 된다 왕권 강화는 재인군이다 재정 인사 군사 재정 인사 군사 재정권 강화 주형 공부법 노비안검법 돈이 있어야잖아 왕권 강화 하려면 그 다음 인사 과거 보고 그 다음 공복 재정 옷 갖고 이제 인사권 장악하고 군사 호족들 다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큰 흐름 갖고 그 다음 디테일은 제주청의 관풍인분이 노비들이 상수되고 뒷사대기 날린다 재위보 주형 공부법 호족 숙청 광덕 중풍 노비안검법 쌍기 등용에서 과거제 그 다음 귀법사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종 왕권 강하니까 과거제 나오네 쌍기 등용에서 과거제 실시 답 3번이죠 정방 폐지했다 여러분 정방 폐지 누가 있습니까 공미랑이었잖아 양형고 여러분 양재동의 보청기 예조 서경천도 정조 답은 3번 왕문제 왕문제 내가 그렇게 왕을 중요하다고 했죠 4번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가에 대한 설명 옳은거 변방을 반비하는거 비변사 김종우 이거는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할게요 너무 적중을 많이 했어요 이거 비변사 문제는 진짜 국가직 지방직 경찰 뭐 할 거 없이 다 나왔잖아 비변사 자꾸 비변사 암기 때 그 유명한 아 저한테만 유명한가요 그 유명한 중3이 설치다 명을 상실해서 선임한테 책으로 혼나고 공폐한다 어 중3이 설치다 중종 때 삼포회란 설치 명종 때 을묘의 변호 상선 선조 때 임진왜란호 최고기구 고종 때 응선대원군 폐지 그쵸 물론 재수업 안 들은 사람은 거부감이 있겠지 이렇게 암기트로 푼다는거 하지만 재수업 들었던 분한테는 이건 뭐 이건 기가 막힌거죠 어 바로 풀죠 비변사 임진왜란 때 설치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 선임최 틀리네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됐다 답은 2번 나오죠 언론활동했다 삼사 분당정치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선조위의 분당정치 나타나잖아요 음 틀리네 뭐 이조전랑 이나 뭐 나오겠죠 다음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케이 하우 좋아요 아 이런것도 지금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 제거 암기티만 와도 그냥 풀어요 그냥 푸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번에 써가지고 다 풀었겠지 근데 중요한거는 내 스타일로 풀었으면 5분 만에 풀었다는 거예요 5분이면 다른 과목에 따라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쵸 한국사 15분 만에 맞아서 뭐 합니까 어 다른거 못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한국사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식을 푸는요 음 그 다음 10번 가죠 가 진짜 이왕이는 소방이 정말 완소에 소방이 매해네요 매해내 이왕이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소방이 성악 10도 잖아요 주사 서류네 이왕이죠 이왕 제가 이거 노래 했죠 이왕은 황도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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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아닙니까 이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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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왕 암기티비 전주성에서 일본산 황도를 먹는다 전승호 변 주사수소료 성 성악 10도 그 다음 어디에 전파 일본에 전파 그 다음 황도 이왕 도산서원 하오 하오 일본 전파 딱 나오잖아요 3번 노래 한 번 부르면 맞겠네 노래 한 번 부르면 노래 한 번 이 황은 황도를 좋아해 전주성에서 일본 아 전주성에서 일본산 황도를 먹는다 끝 여전론 정약용 강아파 형상한다 정재두 기중시한다 이 하오 좋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죠 밑줄 친 반란 설명으로 오른거 반란 나오죠 밑줄 내가 안쳤냐 반란 그렇죠 반란 이번에 진주 난민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면 오로지 백낙신에 백낙신 폭정 나오네 백낙신 나오면 뭐야 진주 그렇죠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이거 진압하기 위해서 박주수가 와가지고 삼정 이정청 만들잖아요 그쵸 답은 4번 그냥 나오죠 호패법 태종 이방원 직강소 동학 염분구 등 전분육 등 세종 타보기 4번 나오네요 제꺼 필로 44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뭐 이것도 뭐 쉽게 아이 진주 아이 대놓고 사료도 너무 쉽다 철종도 나오네 제가 암기팀 있잖아요 홍순아 임철아 임술농을 철초 임철아 삼성인전수 하오 좋아 그 다음 12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거 가 여기 있네 가 여기 있어 병진원에게 임금이 그대는 어 흑곡현령을 지냈으니 아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수령 7사 수령 7사야 수령이 해야 할 거 일곱가지 수령 7사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12번이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수령 7사는요 이거예요 농업 지능 하고요 교육 지능 그 다음 소송 간결 치안 확보하고 그 다음 군대 늘리고 호구 늘리고 규역을 균등 하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호구 늘리라는 거 있죠 교육이 있죠 그 다음 규역 균등 있죠 수령 비리 감찰하라는 거 이거 틀리죠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 생각해봐 수령 7사 수령한테 그런데 수령 비리를 지가 어떻게 감찰을 해 말도 안되지 그럼 수령 감찰은 누가 아냐 관찰사나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되잖아 지금 지방 파견하는데 지방하고 지방 애들이 어떻게 감찰해 그죠 향리 감찰이 모를까 어 향리 감찰도 말이 안되겠구나 아 그쵸 뭐 이 누구 감찰로 해야 돼 뭐 향리 향리증도 어 아전 뭐 아전 관찰 이렇게 해야 말도 안되죠 수령이 어떻게 수령 감찰합니까 그쵸 중앙에서 감찰해야지 중앙에서 감찰해야지 아니 관찰사가 하든가 어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틀리다 이거 몰라도 충분히 어떻게 돼 읽어서 풀 순 있다 이 7사를 안다면 수령 7사를 안다면 아 근데 수령 7사를 몰랐다 이 사회 쪽이라 소방 수험생들이 정치사에 집중하거든요 맞긴 해요 사회 쪽이라 많이 안봤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저 아는 학생도 어 요거 하나 틀렸더라고 그래서 95점 95점 요거 하나 틀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괜찮다고 이거 틀려도 합격한다 요건 틀려도 돼요 지금 틀리신 분 좀 있을 거예요 수령 7사 이거 사회사 쪽에 나와 가지고 좀 어려웠을 텐데 괜찮습니다 알겠죠 힘내세요 괜찮아 이거 하나 정도는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 보죠 뭐 끝났지 우정국 나오면 여러분 우정국에서 하 내가 이거 경운궁 해가지고 내가 우정국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 우정국 축하연 때 그 불이 나가지고 갑신전변 터져가지고 이 민영이 죽이려고 칼빵 넣어가지고 이 귀가 없어졌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네요 귀 없어졌다고 그쵸 갑신정변 아닙니까 우정국 해가지고 경운궁 그쵸 칼을 민영 여기 나오네 야씨 내 수업시간에 했던 그대로 민영이 칼빵 맞았다 나 민영 돌려봐 내 수업 돌려봐 민영이 칼빵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어 이 칼빵 맞아서 귀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시간에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니까 이거는 갑신정변 그럼 갑신정변 암기티분 어 뭡니까 한테인거에요 한테인거 한성조약 텐진조약 거문도 사건 그쵸 한성조약 일본하고 조약 체계했잖아 배상금 지불 배상금 지불 그쵸 어 텐진조약 이거 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됐죠 공동으로 철수하겠다 나중에 올 때 공동 들어온다 거문도 사건 러시아하고 조약을 체결하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 볼게요 한성조약 체계를 개개 대태분 1번 나와버리죠 동학이잖아요 체육현 유생들이 있겠다 의병이 겠죠 굳이 군대 이거 이모 굴러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얘기니까 한테인거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딱 나옵니다 좋아요 그 다음 14번 보죠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거 대한제국 수리프 가는 열강의 이권침탈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 군사 교관 재정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절영도 조차 반대 할로 은행 폐쇄 요구 이거 제거 암기티비 있어요 없어 독립협회 고은영 있어 없어 고은영 할로 고문 러시아 고문철수 은행 폐쇄 그 다음 저령도 조차 반대 고은영 그대로 나오네 고 은 영 체크 암기티비 고은영 그대로 나오죠 그럼 독립협회 아닙니까 고은영 나오면 독립협회지 고은영 나오면 독립협회야 그럼 독립협회로 맞는 거 하면 되겠네 또 독립협회에서 내가 또 암기티비 하나 더 있잖아요 삼자민 자유민권 자주기권 자강개혁 민생안정 내가 저 하나 더 보라고 했죠 관민공동회 해가지고 허니 6주에서 의회 설립 운동까지 한다고 했죠 수업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네요 그러면 요거 그쵸 자유민권과 의회 설립운동 했다 답은 4번 딱 나옵니다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건설 했다 신미네 고종태의 반대했다 강 강 그쵸 강제태의 반대 대한자강의 강 강 대한자강해 어 황무지 요구 보완해 음 독립협회는 4번 밖에 안된다 어 이것도 쉽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 15번 아 이것도 여러분 봐봐요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웃 투쟁 그냥 이건 진짜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안돼 아와 비아웃 투쟁 이거 모르면 안되고 여러분 이사 이번에 문제가 사료가 너무 쉬워요 사료가 너무 쉬워 어 사료 공부한 사람은 진짜 허망하겠어 요새 소방 수험생 중에서 사료 공부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출에서 있었던 그대로 됐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 안되죠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100점 나와주려면 해야지 이거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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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네요 아와 비아웃 투쟁 나와 그 상대방의 투쟁 조선과 일본의 싸움 독사 신호 썼다 독 역사를 읽는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반범론 민족주의 역사 제가 수업시간에 했던 그대로 나오네 답은 1번 그쵸 정약용 서거 99 여유당 서 조선학 운동 조선 운동 제가 읽겠잖아 문재인 이라고 문일평 안재홍 정인보 문재인 지금 나잖아 아니지 진단학회 조직했다 진단학회 누구 손진태하고 이병도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두고 어떻게 돼 발전한 모습을 강조했다 내가 그랬어요 세계사적 보편 나오면 이거는 백나무니라고 답은 딱 1번 나오고 how? how? 좋아 16번 아 나 진짜 너무 문제가 각당기죠 각당기 제가 수업신에 각당기를 했죠 공당기 아니라고 소방당기 아니고 각당기라고 각당기라고 제가 우리하고는 단기가 아니다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웃었잖아요 각당기 할 때 신간회 신간회 설마 각당기 편집은 안될겠지 그치? 안될겠지 설마 신간회 신간회 각당기 신간회 각성 단결 기회주의 배결 각당기 신간회는 좌우 합작 여러분 그렇죠 어 민족주의 그렇죠 민족유일당운동 민족유일당운동이니까 민족전선연맹 답은 1번 나와버립니다 그쵸 어 그 다음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다 여러분 대학은 밀립대 설립운동 백정 이거 형평사 그 다음 어린이날 이건 방정환 이거 이거 경찰에 나왔었는데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으로 보면 된다 제꺼 사료팁 각당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17번 다음 법령과 관련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선총독부입니다 토지소유자 나와요 토지소유자 나와요 토지조사국 나와요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그쵸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청독부 지세수입 증가했다 맞죠 소작인들 경작권 인정받지 못했어요 맞죠 그 다음 일본인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맞죠 지게 발급 아 왜 지게가 여기 나와 지게는 광무개혁 때 여러분 양전사업하고 지게아문에서 지게 줬잖아요 이거는 총독부가 한 게 아니고 대한제국에서 한 거죠 말도 안 되지 지게 이거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지게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지게 나오면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18번 가죠 아 18번 브라봅니다 아 18번 브라봄 그쵸 제꺼 암기티 그냥 나왔죠 이거 내가 노래 불렀잖아요 봉은 청간 대자산미트 삼역한국조 이거잖아 노래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새 어떤 분이 또 이것도 했더라고 레미젤라블 노래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하면 되는데 봉은 청간 대자산미트 삼역한국조 아 이거 딱 되더라고 아무튼 이거 제꺼 근현대사 3대 암기팁 중에 하나잖아요 3대 암기팁 중에 하나 그쵸 봉은 청간 대자산미트 삼역한국조 봉호동 전투 훈춘사건 청산인대첩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참변 산부결성 미세협정 산부통합 혁신우회 한국독립군 국민부 조선혁명 그쵸 여기다가 이제 지문은 되잖아 봉은 청간 대자산미트 삼역한국조 수업시간 할 때 여러분 웃었잖아 아 웃었잖아 그쵸 그럼 딱 봉은 맨 처음 먹읍니까 봉은 청간 대자니까 봉호동 전투가 첫 번째 봉훈 없네 청간 그쵸 대자삼 딱 나오네 가다 나라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아 너무 쉬워 그 다음 이제 19번 갈게요 요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근데 공부하신 분은 충분히 풀 수 있긴 한데 여기 보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고 대통령 권한을 엄청 강화시켜요 긴급조치 나오잖아 핵심 단어가 또 나왔어 긴급조치 긴급조치 나왔어 이거 유신이지 유신 72년 10월에 한 유신헌법 아닙니까 유신헌법 그쵸 그럼 70년대 상황이네 박정희 그럼 박정희 70년대 상황 제꺼 암기팁 7유대하 30 7사 그쵸 남북공동선 72년 그 다음 유신헌법 72년 김대중 납치 73년 장준하 의문사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위문사가 아니고 의문사 웃으면 안되는데 74년 그 다음 3.19국선은 76년 11.16 사태 박정희 죽은거 79년 7유대하 30 7유대하 30이잖아요 제꺼 암기팁에 여기 7유대하 30에 들어간 걸 하면 돼요 여러분 7유대하 30에 들어가야 돼요 윤보선 대통령직에 물러난거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국가책원회의 이거 5.16 군사정변 그 다음 고위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와 이거 김영삼 정부 때 그러면 3.19국선언 여기 있잖아요 76년 3.19국선언 7유대하 30에 있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좀 빨리 했다 보통 제가 45분에서 한 50분 찍는데 문제가 쉬웠으니까 빨리 하네요 다음 선명에 발표된 계기로 오른 것 대통령직 사임한대요 정부 통영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대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네 이기북 나오네 이기북 이기북 나와 이기북 때문에 일어났다 4.19형 4.19형 답은 그러니까 다 2번 나와버리는 거죠 6.30위 한일협정 반대하는 거잖아요 한일협정 65년 64년 65년 박정희 30화국대 부망쟁 79년 40화국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승만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빨리 해도 돼요? 여러분 문제가 쉬어가지고 빨리 해도 되는데 여기서 아까 수령 74하고 박정희 그 3.19국선언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거 빼고는 무난합니다 그거 두 개 틀려도 90 90이어도 다른 거 점수 나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방은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합격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을 건데 화이팅 하시고 물론 떨어지신 분들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면 돼 포기 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고요 여러분 이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